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쉽지 않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깨느냐 어? 좋은데? 아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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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왜 여기냐 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뭐지? 유진이 형, 누가 해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팀에서 갱비 스팀 해봤어? 스팀에서 갱비 스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망 움직여도 움직여 캐릭터가 현실성 있네 아이쿠 어 어 왜 이렇게 이리로 가지? 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어폰에서 전기 왔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으아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우 오늘 조금만 하고 자야겠어요. 졸려가지고 어디있어? 간다! 어, 어. 어후. 헉, 안녕하세요. 헉. 훈이가 벌써 저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헉. 헉.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피곤해서 한 2시까지만 하고 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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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 좀 더 좋게 해드릴게요. 치료가 많이 사러진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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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쉽지않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어폰 좀 꽂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여러분 뭐 그냥 중국에서 어차피 그 호텔 안에 연습실이 같이 있어 가지고 그냥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어서 솔직히 한국이랑 똑같았던 것 같지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룬 제가 바뀐 거는 오늘 오늘 12시부터 몇 판 좀 해봤는데 한 뭐 일주일 정도면 적응할 것 같아요 어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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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왁기 정말 기라인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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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안녕하세요 아, 망했다. 하겠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뭐지 유진이 형 그거 해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에서 갱비스트 해봤어 갱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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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망 움직여도 움직여 캐릭터가 현실성 있네 5 5 5 아 5 6 오 오 왜 이렇게 이리로 가지?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어폰에서 전기 왔어 어 어어 으아 어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우 오늘 조금만 하고 자야겠어요 졸려가지고 어딨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후니가 벌써 저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아, 헬로우 아, 헬로우 아, 헬로우 아,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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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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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낮에 방송 기다렸는데 안에서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음 음 음 네 네 네 네 네 정말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쉽지않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깨냐 어? 좋은데? 여기가 불안하네 안녕하세요 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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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다 도로를 도로를 이렇게 지으면 돼요 어? 여기 지을 수가 없네 도로를 이렇게 지으면 돼요 도로를 왜 계세요? 어? 벅 ㄷㄷ ㄷㄷ 어..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어폰 좀 꺾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물 하나 드실래요? 땡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지냈고요 여러분 뭐 그냥 중국에서 어차피 호텔 안에 연습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어서 솔직히 한국이랑 똑같았던 것 같지 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룬 제가 바뀐 거는 오늘 오늘 12시부터 몇 판 좀 해봤는데 한 뭐 일주일 정도면 적응할 것 같아요 아까 how can we go if we go to the end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감사합니다 어차피 근데 미드는 많이 바뀐게 없던데 미드는 룬이 어차피 이거에요 다 이거에서 조금씩 바뀌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포지션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공부를 하는게 미리 예습을 해 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샌빠이 솔직히 어제 작년처럼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머리를 네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도벽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구요 비쥬얼 갰쓰얼 갰쓰얼 조직해 어디다, 야 아 으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우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안돼 맞아줄게 서버탕 내가 한다 서버탕 내가 한다 솔라리 한방 먹어줄 수 있냐 못가 이거 어떡해 왜 여기다 붙여야지 여기다 잘못 붙였다 잘못 붙였다 생일 줄게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뭐야 윈도우 택 잠깐만 윈도우 택 윈도우 택 안녕하세요 의자님 오늘도 늠름하고 멋지시네요 오토바이 도톱 정모로 아미 정모로 대구 정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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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레벨이 왜 011이냐? 말레.. 말레 닫았어? 말레 박장냄까? 말레 박장냄까? 말레 박장냄까? 빨래 박장냄까? 빨라 나야 봐 영국 믿어진게 말했지? 케이클린 하면 이긴다고 그 다음에 좀 재료들고 해서 자, 잡취 케이클린 들고 합니다 아니, 뭐하는데? 빨리 들어와 어? 아, 그냥 먹어야 돼 이거 아니야?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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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야 돼 물 안 왔네 아, walked 안 왔네 이게 더 더 더 trainee 저녁의 가게 이게 다섯 가지 설탕 공포 양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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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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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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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괜찮은데? 흠흠 안녕하세요 켠왕, 켠왕은 아니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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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e 어 어... 안녕하세요 흠! 나 왜 여기냐 아 여기 힘들어..아..이거 좀 힘들어요 어떻게 올라가 어우! 올라가게 해줘 아..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뭔가 좀 잘 되는데 갑자기 감 잡힌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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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구나 페이커님이 오셨구나 흐흐흐흐 헉, 안녕하십니까 아 손 안보였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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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으흠 음... 화이트! 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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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은 뭐 이제 하다보니까 다 적응된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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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팡 깔고 있는데 너무 오래갈네요 아이쿠 어 어 왜 이리로 가지? 넌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파파파파 흠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어폰에서 전기 왔어 아 어 흠 흠 너무 기울어져서 그랬네 흠 에다 점프 왜 말하대 왜 말하대 네 이제 une 오이구 으어어어여 으아! 으아! 아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우 오늘 조금만 하고 자야겠어요 졸려가지고 어디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흠 안녕하세요 흠 흠 흠 후니가 벌써 저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하던데 흠 흠 흠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피곤해서 한 2시까지만 하고 끄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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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잘 걸렸다 이번엔 좀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 너무 많이 끄면 오히려 안되는 것 같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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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돼 왜 이렇게 안돼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느낌 왔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잘 걸렸다 흠 흠 너무 느리게 해서 그러자고 빨리 가자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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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무조건 뱀이야 저렇게 타면 흠 빨리 타면 무조건 뱀인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빨리 안타면 못가 이제는 훈이 높겠다고? 빨리 가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엔 진짜 간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돼? 이거 그 모루 그 모루에서 뛰는 거랑 비슷한데 어 내려가져봐 내려가져봐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왔다 왔다 아 뭐하지? 네 흠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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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되기에는 정확히 넣어주세요. 그니까 이때가 현재 무궁이야 하으 으흐 항아리 이제 깨야죠 어? 오늘 안에 깨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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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갑시다 중국어 할 줄 알았냐고요? 중국어 이 산마야밖에 몰라요 왜 안 자지나? 됐다 그래서 점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점프가기 없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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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ę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어 뭐야 그냥 깨졌는데? 어 뭐야 나 72등이야 73등이야 와 1등 거 한번 볼까 어 나 이거 보고싶었어 어떻게 깼니 땡큐 땡큐 아아 이게 정토기구나 와아 사람 천잰데? 음 이거 다 버그 버그고요 이게 사실상 1등 아 이렇게 깰수도 있긴 했어요 나랑 비슷한데? 로프 없는거 빼면 흠 간단하네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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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형 낮에 방송 기다렸는데 안에서 아쉬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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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낮에 방송 원래 할라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흘렸다 점프, 점프 점프! 제발 아아 3목 5목 3목 5목 2목 1 2 아 E구나 아 이게 왜 맞아? 어휴 항아리 게임 다 깼습니다 팀이 좀 힘드네 어휴 팀이 좀 많이 힘드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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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쿨이야 잡았다 잡았네 하아 라인 5마리를 버리고 핑크를 쥐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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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아 어 뭐야 이게 뭐예요? 콩콩이 뿅 아 안 좋네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쉽지 않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깨냐 어? 좋은데? 여기가 불안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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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o 많은 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튼튼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항아리 깼습니다 아 어, 졸라 했는데 분석 갑시다 좀 더 올리면 돼 좀 더 올립시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요 다리를 지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게 하는 게임입니다 앞바퀴 들어가고 뒷바퀴가 뜨져 떠가지고 부서뜨리는데 이렇게 뒷바퀴 뒷바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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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왕 편왕은 아니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좋은것같아 영감이 좋은것같아 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아.. 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흠 나 왜 여기냐 아 여기 힘들어 아 이거 좀 힘들어요 어떻게 올라가 어우 올라가게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뭔가 좀 잘 되는데 갑자기 감 잡힌 것 같은데 어 어 어 흠 으 으 으 으 으 으 흠 흠 흠 한번에 갑시다 어우 참 잘했습니다 고3인데 재방송을 보러 오시다니 참 잘했습니다 흠 한번에 가겠습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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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4번 3번 3번 4번 미드 가야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아, 뭐야 올라왔, 뭐야 올라왔잖아 아니, 아이고 왼쪽으로 땡겨서 당기고 당기고 올라가고 다시 당기고 착륙만 하면 돼 됐다 클렌즈를 들어야겠군 흔 꽤 흔 흔 아 흔 아 아 아 흔 이게 힘들어 아, 덥는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달려, 와 신발까지 샀어 달려, 달려 바로 달려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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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왔구나, 페이커님이 오셨구나 흐흐흐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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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e 흠 흠 저녁 human karena dia jci 나야찜 unit 보성을 넘을 수 없는 진정 보성을 넘어가는 내 귀하신들은 보성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성이 전혀 없어요 보성이 전혀 없어요 보성이 전혀 그래요 500원 수고하셨ments 음.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오늘 조금만 하고 자야겠어요. 졸려가지고. 어딨어? 어, 어. 안녕하세요. 후니가 벌써 저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아, 사우드 아, 사우드 아, 방금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피곤해서 한 2시까지만 하고 끄겠습니다. 음. 가자. 가자. 어우. 어렵네.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방금.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어, 잘 걸렸다. 이번엔 좀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너무. 시간 너무 많이 끄면. 오히려 안되는 것 같아.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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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간다. 왜 이렇게 안 돼. 아 왜 이렇게 안올라가지? 느낌 왔다 이게 왜 안올라가? 잘 걸렸다 너무 느리게 해서 그렇다고,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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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조건 뱀이야 저렇게 타면 빨리 타면 무조건 뱀인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빨리 안타면 못가 우리는 훈이 높겠다고? 빨리 가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엔 진짜 간다 오우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돼? 이거 그 모루 그 모루에서 뛰는 거랑 비슷한데 어 어 내려가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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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왔다 왔다 아 뭐하지? 아 뭐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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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니까 아 아 아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쉽지 않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깨냐 어? 좋은데? 여기가 불안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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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екрас 안녕하세요 오류 ο asp お asia NA お 토로래 이렇게 재면 돼요 이제 튼튼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항아리 깼습니다 아 너무 틀렸는데 분석 갑시다 좀 더 올리면 돼 좀 더 올립시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요 다리를 지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게 하는 게임입니다 앞바퀴 들어가고 뒷바퀴가 뜯어졌 됐어요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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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아줄게 서버텍 내가 한다 서버텍 내가 한다 소라리 한밤 껴! 먹어줄 수 있냐? 못 가 꺼! 이거 어떡해! 왜 여기다 여기다 붙여야지 여기다! 야 아 잘못 붙였다 뭐야 잘못 붙였다 내가 잘못 붙였지 아 잘못 붙였다야? 생일 줄게 생일 줄게 응그레잉 더 맞아 더 맞아 야 더 맞아야지 더 맞아 더 맞아 아아 뭐야! 아아! 윈도우 업데이팅 잠깐만 야 윈도우! 아아! 윈도우 업데이팅! 안녕하세요 의자님 오늘도 늠름하고 멋지시네요 윈도우 업데이팅 윈도우 업데이팅 윈도우 업데이팅 윈도 업데이팅 윈도 업데이팅 윈도 업데이팅 아아! 윈도 업데이팅 내가 말했지? 케이클린 하면 이긴다고. 잡취 케이클린 들고 가면 힘들었어. 아니 뭐 하는데 빨리 들어와. 오 어디가? 어디가? 오 몰라. 그니까 왜 이리 사귀고 있는지. 왜 이리 사귀고 있는지. 이리 사귀고 있는 게. 아, 이리 사귀고 있는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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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삼 일하러 가야해서 상혁이 얼굴 못보고 간다. 상혁아 저녁방송때 올게 질방해야해. 상혁아 저녁방송때문에 올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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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5K 4K 5K 5K 8K 정말 기다린다 하 7 40 40 40 40 40 40 39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안녕하세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 괜찮은데? encook 마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나 왜 여기냐 아, 여기 힘들어 아, 이거 좀 힘들어요 어떻게 올라가 어우 올라가게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뭔가 좀 잘 되는데 갑자기 감 잡힌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참 잘했습니다 고3인데 재방송을 보러 오시다니 참 잘했습니다 한번에 가겠습니다 한번에 가겠습니다 어 어 뭐야 이거 한번에 갈 수 있잖아 미드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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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땡겨서 당겨서 당겨서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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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다시 당기고 창력만 하면 돼 흠 됐다 흠 흠 흠 흠 클렌즈를 들어가겠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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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나 로제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달려와 신발까지 샀어 달려 달려 바로 달려 이건 잡았다 여기로 가면 어떻게 잡지? 하하하하 아깝다 아, 크람이 안에 있었네 아쉽구나 콜카드 어디있네 히에 어 흠 도황 히힛이 스발멈 아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블루밍이냐? 흠흠 흠 오케이 오케이 손해 망은 손해다 이거 아 망했다 망했다 흠 잘 맞췄어 잘 맞췄어 잘 맞췄어 잘 맞췄어 잘 맞췄다 1인분 1인분 흠 흠 흠 뭐야 찾았다 어디다 찾았나 여기 어 어떡해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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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왔구나 페이커님이 오셨구나 흐흐흐흐 jan 이렇게 파이팅 예 예 예 예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스테이 하하하하 으휴 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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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팔망 움직여도 움직여 캐릭터가 현실성 있네 초대 아 아 크레인 오 오 오 아 오 오 오 해봤어요 어... 왜 이리로 가지? 넌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있어 파 파 파 파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어폰에서 전기 왔어 오 오 오 오 오 음 으흐흑 오 오 오 너무 기울어져서 그랬네 헉헉 헉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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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미끄러져라 미끄러져라 어 야야 너무 뛰었어 너무 뛰었어 어 위험했다 좀 더 내려갑시다 어어 됐어 이 각도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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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지? 뭘 먹지 뭘 먹지 뭘 먹지 뭘 먹지 아 흠 흠 정말 정말 어 어 이참에 깨자 각도 각도 좋고 여기서 떨어지면 태초마을 아니야? 나 너무 왼쪽으로 봤는데 좀만 더 가자 각도 좋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 유명한 뱀인가? 여기가 그 유명한 뱀인가? 나 같은 맛이예요 너와 우리 나 안쪽으로 한번 보여주시지 안쪽으로는 안쪽으로 안쪽으로는 안쪽으로 안쪽으로는 안쪽으로는 한 장점으로는 한 장점으로는 너는 안쪽으로는 누가 뱀타는거야 여기 좀 어려운데 타이밍 타이밍 듣고 옮기니까 힘드네 어어 어어 갈뻔했네 좀 멈추면 합시다 왼쪽 너무 무서운데 여기 어어 왜 이렇게 무섭네 여기 멈추면 타자 따위 탔다 아 타고 저기 올라가는건가 본데 타고 저기 올라가는건가 본데 흠 아 어어 멈췄다 아 좀 아 좀 됐다 어떻게 움직여 어 된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정글이네 센 정글 뭐있지 하 흠 흠 흠 흠 흠 이거 좋나 흠 일단 미드에 쏠킬 일단 미드에 쏠킬 일단 미드에 쏠킬 감전이 짱이예요 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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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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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이게 뭐야 뭐야 안 빠져 야 안 빠져 안 빠져 잠깐만 야 이거 안 빠져 야 이거 뭐야 나갔다 들어올까 보세요 여기 안 빠지거든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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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뭐 있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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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뭐야 이거 어 뭐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움직이지 좀 봐봐 아 아 좀 여기 무서우니까 좀 이따 없지 어 흫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나 저그 저기 안 빠지는 줄 알고 진짜 이렇게 큰일날뻔했네 네 으아... 에헴... 흠... 야, 얘네들 왜 풀지냐고!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일을 복수 복수가 눈앞에 있다 소환사에 확보해 오신 것은 활용합니다 시민은 저들을 지켜라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으니 흑 갔어 아싸 공킬 공킬 3개 일단 하나 찾아 찾아 뒤에 못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까비 여깄냐?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거 아 이러면 난 말렸는데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니 정리해서 가도 될까? 이거 이거 시바나 노고왕타라 무조건 먹어요 좋지 어 뭐야 이 시들 파톤가 파톤 어차피 힘들어서 생각보다 파T 왕페 파토 파T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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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왕 아, 아, 깃발스틱 악였는데 어, 안 떴어 이걸로 이럴수 제 브론즈 마이크가 더 좋지 않나요? 아아이 아아이 빨리 착 W 아껴다가 슬로우로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도망가자 이건 처형 당하면 되겠다 처형각 카다데인 지금 나왔으니까 경험치는 줘야겠는데 어 아아 좀 천천히 죽을거에요 아아 아 앨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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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드 왔으면 개고수다 으흐흠 나 레드 왔으면 개고수다 으흐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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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이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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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ed 으흠 으 zy 어어? 아 행복한데? 이건 몰랐다 어 살았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아,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우. 오늘 조금만 하고 자야겠어요. 졸려가지고. 어디있어? 안녕하세요, 훈이가 벌써 저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피곤해서 한 2시까지만 하고 끄겠습니다. 음. 가자. 어우, 어렵네.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어, 잘 걸렸다. 이번엔 좀 과감하게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 너무 많이 끄면 오히려 안되는 것 같아요.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다. 어, 왜 이렇게 안 돼?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느낌 왔다. 음, 이거 왜 안 올라가? 아, 잘 걸렸다. 너무 느리게 해서 그렇다고요.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야 이거 무조건 뱀이야. 저렇게 타면. 뭐 빨리 타면 무조건 뱀인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빨리 안 타면 못가. 우리는. 흠. 훈이 높겠다고? 빨리 가자.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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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번엔 진짜 간다. 오우.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돼? 흐흐흐. 이거 그 모루. 그 모루에서 뛰는 거랑 비슷한데. 어, 내려지마. 내려가쥬바 내려가지마. 흠흑. 스읍.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x2 어. 맞다. Chrr. 획. 아 뭐하지? 자 여기는 스트리머 분들 하는걸 많이 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어 어 어 뒤에 보니까 어 푹 파였는데가 있어요 망치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긴 없네 그냥 가자 여긴 제가 항아리 공부한게 아니라 하도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알아요 약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긴 없어 파 있는 데가 어 여긴가 어 여긴가 미치지만 않으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반동으로 가야되요 거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3년 4일 복곡에 모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1년 3년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뭐야, 피넛도 있어? 왕호야, 잘하자 상대 누구인? 에메랄드 사파이어 2득이냐, 이거 내가? 어, 붕터 안 나갔어 안 먹어 뭘? 와, 콩콩이 불러야 되네 야, 피 주지마 어 이 정도면 뭐 어, 게이드 저 쿨 몇 채 저 60초인가? 소스 망했는데 이게 너무 운빨이야, 시스본거 어 어, 나 신발 안 찍어 아, 나 아이고, 그 뭐야 영감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었구나 제가 영감이 찍었어야 되는데 영감님이에요 형 너 그만 할 줄 알았어 빨리 가 아, 감사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새벽까지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옆에 스카이였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알 că 그 점점 다른 사람들 뚜껑 그거 남아 그 점점 어떤 점점 정합인 그 점점 그 점점 으이 아 이거 안 빨렸으면 잡았는데 아 많았네 오케이 마음 편히 집 갈 수 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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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냥 깨졌는데 어 뭐야 나 72등이야 73등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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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깰 수도 있긴 했어요 나랑 비슷한데 로프 없는거 빼면 음 음 음 간단하네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네요 주차 아 아 아 roe 으 은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띠네 자꾸 나 이거 과속방지턱 만들라는데 안될 것 같다 여기는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지? 뭔가 좀 창의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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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건. 이거는 너무. 요가 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갑시다. 어쨌든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냥 생각하는 다른 방법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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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혁 너는 양파야? 매일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플레이가 나오잖아.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이 매치게 되는 너는 나의 길빛 플레이저. 이러는 없잖아요. 에서는 media를 이렇게 나와. 이렇게 идет. 이렇게. 오, 잠깐만 이거 필요 없잖아 기록 세우겠는데? 몇 등이야 아 왜 이렇게 잘해 사람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땡큐 세워야 되나? 돈이 많으니까 돈을 씁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쿠 어우 길다 이거 아이쿠 아이쿠 어이쿠 미니언 맞았었네 어이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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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 넉 에이쿠 아이쿠 넉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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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리 다 냈습니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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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자꾸 안 맞네 아, 더 난리 났네 자, 더 난리 났다 아, 사냅맞다 아, 사냅맞다 흠 아, 사냅맞다 흠 음 어어? 괜찮은데? 흠흠 시스 차인 벌렸다 미드 이 노래는 그리고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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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ing 반갑습니다 оне 우리 형 낮에 방송 기다렸는데 안에서 아쉬웠어요. 응. 으아우 뼘 으 으 으 padres es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못봤는데 오늘 낮에 방송 원래 할라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음 어 가자 흘렸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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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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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맞아? 어후 항아리 게임 닫겠습니다 팀이 좀 힘드네 아... 팀이 좀 많이 힘드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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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5마리를 버리고 핑크를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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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자꾸 미드만 오네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데 내 프리큐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쉽지 않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깨냐 어? 좋은데? 여기가 불안하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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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튼튼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항아리 깼습니다 아 분석값이라 아이씨 좀 더 올리면 돼 좀 더 올립시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요 다리를 지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게 하는 게임입니다 앞바퀴 들어가고 뒷바퀴가 떠가지고 부서뜨리는데 아 항아리 다 깼습니다 대장에 한 발 앞서가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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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소금 3 돔 5% 점점 4% 9% 어, 뭐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 부서져서 그런가? 어디가 부서지지? 돈 쓰는 전략으로 갑시다 게임 깼다 일단 저장할게요 이거 뭐야 아 방송 인지하세요 걔네 오케이 카동에 타임까지 다 된다 룬 그가 어두울지 꼴 보겠습니다 왜 꼴 보고 말했지 한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싶군 왜 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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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을 안쓰는 이유는 쿨타임이 길기 때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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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아 밥 먹고 왔습니다 우리 역 파이팅 타지 했으면 빼줘야지 왜 저풍정글로드는 라인을 맨날 밀어주러 올까 하지마 하지마 우리 팀은 라인을 밀어준 적이 없어 한 라인 다 밀어서도 됐을 것 같은데 하지마 한 라인 다 밀어선 우리 팀은 라인을 밀어선 아직 잘 편해요 일을 다 밀어선 다시 한 라인 다 밀어선 ㄷㄷ 어! 드디어 맞았다 아! 드디어 맞았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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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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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했잖아 바텀은 보트에 오는건 몰랐네 공격 판타운인데 상대 침대 야아 이거 딸기잖아 아아이 판테고 궁 쓴 거 아니었어? 탑 이득 아 좀 있으면 신발 나오는데? 팔고 가자 아니다 들고 가자 아우 탑 2렉 탑 2득 아 땀 손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양념 잘 생각하고 밑간에 저 쇳 한번차추 이리로 100% 온다 90% 아, 내 블루 아, 블루 있었는데 흠흠 잘 방으면 안 죽는데 아니, 럼블리 핑을 너무 열심히 찍어가지고 안 밀면 욕할 것 같았어 이 팀이 2대5 뭐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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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어폰 좀 꽂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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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흠흠 흠흠 땡큐 땡큐 뭐 하나 드시래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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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아 오 흠 오 흠 저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여러분 뭐 그냥 중국에서 어차피 그 호텔 안에 연습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어서 솔직히 한국이랑 똑같았던 것 같지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룬 제가 바뀐 거는 오늘 오늘 12시부터 몇 판 좀 해봤는데 한 뭐 일주일 정도면 적응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근데 미드는 많이 바뀐 게 없던데 미드는 룬이 어차피 이거예요 다 이거에서 조금씩 바뀌고 네, 감사합니다 그 뭐 다른 포지션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공부를 하는 게 미리 예습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센빠이 솔직히 어제 작년처럼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이번 머리 예쁩니다 머리를 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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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잘못해서 점프 입어둔다고 했을 때가 없을 수 있는데? 아니야 점프 내가 캔슬했어 그때는 아예 아예 지금 흥미로운 거 봤는데 기능에서 흥미로운 게 다가? 영암통화에다가 에버미디어를 사용하다가 설정을 하면은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는? 여기 목소리가 통일부터 다 들리네 어? 야 나 레벨이 확실해 마이크를 설정으로 방법으로 마이크를 만들고 잘 못 잡아둔 어? 야 너 레벨이 왜 21이냐? 어? 말레 말레 받았어? 말레 박장댄까? 말레 박장이야? 뭐야? 맨레 박장댄까? 빨래 박장댄까? 빨래 박장댄까? 빨래 박장댄까? 빨래 박장댄까? 빨래 박장댄까? 빨래 박장댄까? 야 나 막 병품빈어 짓 야 말했지? 케이틀린 하면 이긴다고 그 다음에 좀 재료 들고 할까? 자 잡취 케이틀린 들고 하면은 나 힘들었어 아니 뭐 하는데 빨리 들어와 어? 물 안 왔네? 아 이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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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안 왔네? 물 안 왔네? 물 안 왔네? 물 안 왔네? 마음 외 안 왔네? 매주 무겁하고 양목장 양목장 어디 이게 이게 펌이 너무 일하러 가야해서 상혁이 얼굴 못보고 간다. 상혁아 저녁방송때 올게 질방해야해. 네 네 네 네 네 네 고춧가루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라면 받지 마세요 화장실에 많이 가야 돼요 밤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새벽까지 있거든요 새벽까지 많이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항아리 게임 다운받느라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냥 스팀에서 다운받는 줄 알았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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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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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착시효과요 감사합니다 흠 색깔 있는 티 입으신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놀드컵 투혼 멋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이 기본 페이지 못 없애요 이거? 거슬리는데 그냥 하나씩 다 만들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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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기하게 다른 포지션이 안 걸리네 계속 아 왜 잠겨있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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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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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을 아 hated it 흠 흠 노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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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아이씨 하아 오 아이씨 꺅 어딜가 나 지금 어딜가 잠시만 아이씨 난 어디야 아이씨 어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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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흠흠 오 아이씨 흐흐 어 뭐야 W야 플래시 있어야 되나? 괜히 생각하기도 하고 하아 다 끊어버려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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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괜찮아 이 정도면 너무 왜 망했어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왔어 감사합니다 오 야 야 왜 이렇게 짧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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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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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힘들어 이거 좀 힘들어요 어떻게 올라가 어우 올라가게 해줘 스읍 하...안녕하세요 여러분 흠 어? 뭔가 좀 잘 되는데 갑자기? 감 잡힌 것 같은데 어? 어? 흠 으흠 어?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한번에 갑시다 흠 어우 참 잘했습니다 흠 고3인데 재방송을 물어오시다니 참 잘했습니다 흠 흠 한번에 가겠습니다 흠 또 Iraq 와 무슨 ml 이것은 흠 어 뭐야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미드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마법의 배틀로 바위를 엮어내리라 아 뭐야 올라와 뭐야 올라왔잖아 아니 아이고 왼쪽으로 땡겨서 당기고 당기고 올라가고 다시 당기고 착륙만 하면 돼 클렌즈를 들어야겠군 아 아 이거 힘들어 아 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달려 와 신발까지 샀어 달려 달려 바로 달려 이건 잡았다 달려 가면 어떻게 잡지 하하하하 아 아깝다 아 프라미 안에 있었네 아쉽구나 콜카드 어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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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데? 블루밍이냐? 흠흠 흠 흠 오케이 오케이 손해 많은 손해다 이거 굉장한 손해인데? 흠흠 흠 화도 없을 때 가자 흠 와우 저거 진짜 뭐냐 흠 헛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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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션 굳게 먹는 거 좀 스누업을 굴러가겠는데 아, 포션 먹었으면 이거 할만했는데 아, 아쉽다 아, 만화 없어여 와 잘해 우리 팀 흠흠 아,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팀이 잘 쪘어 흠 흠 아, 스포츠 어이 흠 아니, 하하하하 흠흠 됐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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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힌 것 같은데 흠 흠 라인복기 공이네 와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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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디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시야 너무 잘 잡았는데 아 되나? 어 뭐야 끌어 아 이게 좀 떠올빨 했었으면 되는데 야 이게 이게 되네요? 아 그래 키친트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흑 흠 흠 흠 깜짝놀롱 와 테이프 블리츠 그가 온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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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아 이건 아니지 흠 플레스까지 쓰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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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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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순쓸 공중 왜 안 터졌지? 왜 안 터졌지? 정글 게임인가? 정글, 정글이 너무 잘하는데? acting hard andy 셋 쩔어 너는 그 깨끗한 것 같다 쩔어 Pray 아 어어 어 다시 다시 가자 흐흠 아.. 앩 흐음 어어어 아, 떨어지뵈했다 당기고 퍽퍽 오오 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왔구나 페이커님이 오셨구나 흐흐흐흐 안녕하십니까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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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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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흫 흐ع 흅 흐흘 흐흫 어우 아, 뭐요? 아, 그는 왜요? 아, 뭐요? 어,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안 보여요? 아, 이거. 와, 나 진짜 친구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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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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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ㅋㅋ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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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니가 벌써 저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피곤해서 한 2시까지만 하고 끄겠습니다. 가자. 어우 어렵네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방금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잘 걸렸다. 이번엔 좀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너무 시간 너무 많이 끌면 오히려 안되는 것 같아요.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다 간다 나가지 느낌 맞다 흠 이거 왜 안 올라가? 아 잘 걸렸다. 잘 걸렸다. 너무 느리게 해서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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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무조건 뱀이야 저렇게 타면 뭐 빨리 타면 무조건 뱀인데 빨리 타면 무조건 뱀인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빨리 안타면 못가 이제는 흠 훈이 높겠다고? 빨리 가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엔 진짜 간다 오우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돼? 이거 그 모루 그 모루에서 뛰는거랑 비슷한데 어 어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제 볼은 흠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sólo 왔다왔다 흠 흠 흠 아 뭐하지? 자, 여기는 스트리머분들 하는걸 많이 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어 어 뒤에 보니까 어 푹 파였는데가 있어요 망치가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여긴 없네 그냥 가자 여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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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알아요 약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는 없어 파 있는 데가 어 여기는 없어 파 있는 데가 어 여긴가 어 미치지만 않으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반동으로 가야되요 거긴 흠 흠 흠 어엏 아 아버지는 흠 흠 아 뭐야, 피넛도 있어? 왕호야 잘하자 에메랄드 사파이어 2득이냐, 이거 내가? 어, 풍선 안나갔어 안 먹어 뭘 와, 콩콩이 불러 야, 피 주지마 어 이 정도면 뭐 어, 게이드 저, 쿨 몇 채 저, 60초인가? 슬슬 망했네 이게 너무 운빨이야, 시스본거 어, 나 신발 안찍어 아, 나, 아이고, 그 뭐야 영감 찍었어야 했는데 안찍었구나 제가 영감이 찍었어야 했는데 영감님이요, 형? 너 그만할 줄 알았어 빨리 가 아, 감사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새벽까지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옆에 스카이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뺄지 으 네 여러분 아 아 아 아 으이 아 이거 안 빨렸으면 잡았는데 아 많아 없네 오케이 마음 편히 집 갈 수 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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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그렇게 일살면서? 아 뭐야 탱탱탱탱탱탱 첫 작품에 기쁩니다 键 alten coeera led 인지 Scott 바이밀 ë g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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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는째 하가리 이제 껴야죠 오늘 안에 껴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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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점프갑시다. 점프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알았냐고요? 중국어 인산말 밖에 몰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잘 보기에. 어어. 점프가기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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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nдел는 수고하셨습니다. 음 제가 말했죠 오늘 깬다고 뜰까? 천천히 가자 아침이라 그런지 좀 자야되네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아 여기 안걸리는구나 태초마을은 어떻게 생겼나요? 보여주세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태초마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여긴 좀 쉬운데 여기 없는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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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 어 그냥 걸리겠는데 여기는 어어 어어 어 흠 여기 좀 쉬운데 으악 아 아 괜찮아 음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여기만 나오는데 흐흐 아 으흐 음 흠 으흠 읍 으흠 음 으흠 으흠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그냥 깨졌는데 어 뭐야 나 72등이야 73등이야 와 흠 1등 거 한번 볼까 어 나 이거 보고 싶어서 어떻게 깼니 땡큐 아 이게 정토기구나 와 이 사람 천재인데 이거 다 버그 어그 어그 뭐야 이게 사실상 1등 아 이렇게 깰 수도 있긴 했어요 나랑 비슷한데 로프 없는 거 빼면 흠 흠 간단하네요 그냥 기나가기만 하면 되네요 그냥 기나가기만 하면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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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네 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지? 뭔가 좀 창의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는 너무 노가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갑시다. 어쨌든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냥 생각한 다른 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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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ut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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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낮에 방송 기다렸는데 안에서 아쉬웠어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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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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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네디데이... 원ирован 1분전 아 아 아 아 어흑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어폰 좀 꽂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하나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어,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아 아 저는 네 저는 잘 지냈구요 여러분 뭐 그냥 중국에서 어차피 그 호텔안에 연습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에서 먹고자고 다 할 수 있어서 솔직히 한국이랑 똑같았던 것 같지 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룬 제가 바뀐 거는 오늘 오늘 12시부터 몇판 좀 해봤는데 한 뭐 일주일 정도면 적응할 것 같아요 우리 역 보고싶었어 감사합니다 어차피 근데 미드는 많이 바뀐 게 없던데 미드는 룬이 어차피 이거예요 다 이거에서 조금씩 바뀌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포지션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공부를 하는게 미리 예습을 해 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센빠이 솔직히 어제 작년처럼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이번 머리 예쁩니다 머리를 네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도벽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구요 아 오늘로 눌려야겠다 국제올보 상역이 힘내라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미드는 그냥 마법 마법에 좋은게 다 있어서 AP 캐릭터들은 이거 다 써야되서 별로 스틱치가 많진 않아요 탱커들 이거 쓰고 그냥 좀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이제 좀 게임할때 적응하려면 오래 해봐야죠 안녕하세요 어제 농구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어제 농구 네 농구 직관에 갔는데 경기가 너무 좀 길더라구요 생각보다 100점 넘게 나와서 서로 아무튼 이겨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고기 감사합니다 고기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울고있냐 오우 올 한해 수고하셨어요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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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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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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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스타 감사합니다 휴가때 뭐 제가 하는게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항아리 게임 제가 트위치 됐어요 나도 사야 할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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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저희도 맞아줄게 맞아줄게 서버팅 내가 한다 서버팅 내가 한다 소라리 한방 먹어줄 수 있냐? 못 가 이거 어떡해! 야 잘못 붙였다 아 잘못 붙였다 아 잘못 붙였다 생일 수 있게 생일 수 있게 더 맞아 더 맞아 야 더 맞아야지 더 맞아 더 맞아 뭐야 뭐야 윈도우 업데이트 잠깐만 야 윈도우 업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의장님 오늘도 늠름하고 멋지시네요 잘못 붙였다 잘못 붙였다 잘못 붙였다 아니야 점프 내가 캔슬했어 그 때마다 지금 음악을 받고 지금 음악을 받고 영화문통화 에버미디어를 사용하다 설정을 하면은 지금 이제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설정하고 마이크가 되고 어 야 너 레벨은 61이냐 어 말레 말레 닫았어? 말레 박장냄까? 말레 박장이야? 뭐야 말레 박장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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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라 나 봐 영국 믿어질게 나 말했지 케이클린 하면 이긴다고 그냥 다음에 좀 재료 들고 해야지 자 잡취 잡취 케이클린 들고 하면 나 힘들었어 너한테 빨리 들어와 어? 그거 같아 응 다가있냐 못써야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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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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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고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기다린다 하아 아닙니다 이상해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으셨으면 고맙습니다 여름에 흠흠 흠 안녕하세요 다, 다 괜찮은데? 흠흠 샌바이 항아리 켠왕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흠, 켠왕, 켠왕은 아니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좋은 것 같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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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킁킁 협곡에 오신것을 화려합니다 오잉 아싸 공개 우리팀이 킬을 딴다고? 보니까 이게 블루팀이 거의 킬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멍 때리는 사람 죽어서 힘들어 힘들어 어디서지 아싸 두돌함 아싸 정말로 그루팀이 킬을 딴이 적당히 파리 아싸 그루팀이 킬을 딴 그루팀이 킬을 딴을 딴 그루팀이 킬을 딴 그루팀이 킬을 딴 그루팀이 킬을 딴 그루팀이 킬을 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흠 으음 뭐 이거 어떻게 알고 하는 거지 그 밀지를 나의 빛나의 존재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아구리 당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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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흠 나 왜 여기냐 아 여기 힘들어 아 좀 힘들어요 어떻게 올라가 어우 올라가게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뭔가 좀 잘 되는데 갑자기 감 잡힌 것 같은데 어? 아 흠 한번에 갑시다 아우 참 잘했습니다 고3인데 재방송을 물어오시다니 참 잘했습니다 흠 한번에 가겠습니다 두번 두번에 갈 수 있잖아 흠 오 뭐야 이거 한번에 갈 수 있잖아 흠 미드 가야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아, 뭐야 올라왔, 뭐야 올라왔잖아 아니, 아이고 왼쪽으로 땡겨서 당기고 당기고 올라가고 다시 당기고 착륙만 하면 돼 됐다 클렌즈를 들어가겠군 아 아 아 아 아이 이게 힘들어 아, 덥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유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달려 와 신발까지 샀어 달려 달려 바로 달려 이건 잡았다 달려 가면 어떻게 잡지? 아깝다 아 크롬이 안에 있었네 아쉽구나 콜카드 언제 생겼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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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오케이, 손해 많은 손해다 이거 굉장한 손해인데? 다 배운 것 같아 흠 파도 없을 때 가자 와우 저거 진짜 뭐냐 미쳤네 진짜 흠 흠 흠 아, 포션 굳게 먹는 거 좀 스노브 굴러가겠는데 아, 포션 먹었으면 이거 할만했는데 아, 좋다 흠 안 갔어 아, 만화 없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와 잘해 우리 팀 왜 이렇게 템이 잘 쪘어 흠 하지만 흠 흠 흠 흠 흠흠 좋잖아 흠 흠 흠 잘 먹힌 것 같은데? 라인복귀공이네 와우 흠흠 다행히 무빙 흠흠 아 망했다 망했다 아아아아아아 으흠 야 다르만 찾았어 다르만 찾았어 다르만 찾았다 1인분 1인분 흠 흠 흠 흠흠 자 흠 흠 안녕하세요 흠흠 흠흠흠흠 반갑습니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확 안 보였잖아 꼴콑 안 보였잖아? 안 보였잖아요 how's that? 왜 안 보였잖아 왜 안 보였잖아 왜 안 보였잖아 안 보였ざ voll 또 표혼silence 노지 힝 에휴...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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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은 뭐 이제 하다보니까 다 적응된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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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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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전 응답해야만해요 이거 뭐야 아 잘못 썼다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흠 아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흠 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우 오늘 조금만 하고 자야겠어요 졸려가지고 어디있어 간다이 어 어 오우 안녕하세요 후니가 벌써 저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야 야 맞아요 여기 여기 핵뿌문 여기 관찰하나 없으신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피곤해서 한 2시까지만 하고 끄겠습니다 응 흠 가자 오오 어렵네 밥먹고 왔습니다 지금 방금 밥먹고 왔습니다 어? 잘 걸렸다 이번엔 좀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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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궁이 없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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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 으흠 으흠 흐흠 이거 봐 으흠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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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아... 아... 흐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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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이제 껴야죠 오늘 안에 껴겠습니다 어? 아 으 으 으 으 아멘 하아 오우 점프 갑시다 아우야 승정보로 눌려라 승정보로 눌려라 아 탑 트라이 중국어 할 줄 알았냐고요? 중국어 인산말 밖에 몰라요 네 왜 앉아지나? 됐다 음 그래서 점프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잘 보기에 어어 아 점프가게 안 없네 쓰읍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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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흠 흠 아 진짜 무슨 방금 영 먹었는데 뭐 타버려 헷갈려 와 개스레인 같은 게임이 있잖아 이 그지 같은 포식자랑 모밀당이 있었냐 또 날아오나 보네 음 제가 말했죠 오늘 깬다고 뛸까? 천천히 가자 아침이라 그런지 좀 자야되네 아침이라 그런지 좀 자야되네 어어어어 아 여기 안 걸리는 거야 아 여기 안 걸리는 거야 태초마을은 어떻게 생겼나요? 보여주세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태초마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여긴 좀 쉬운데 여긴 좀 쉬운데 여긴 좀 쉬운데 근데 내가 말해 난 깜짝이야 오케이 컷듬 어어 그냥 걸리겠는데 여기는? 어어! 어어! 어어 흠 여기 좀 쉬운데 어어! 아! 아! 괜찮아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놉시다 여기만 나오는데 아! 음 하아 아 이치 야이 짜아 하하하하하하 귀찮은데 빨리빨리 갑시다 아니 어어 흠 흠 귀찮은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역시 나는 천천히가 맞는거지 흠 흠 흑 흄 흠 아 왜 안 올라가죠? 아 왜 안 올라가죠? 영광 빌드니 나와주세요 후아 오 19odu 아 아 예 아 이uba 유 Essa 아 아 들어왔어 흠흠 흠 흠 흠 흠 어? 마나되는데? 못 잡네 어 아이템 맞는다 와 마나보석 싸니까 마나타차 왜 일로 왔지? 라이더 오는 줄 알았나? 맨 마센 아 하, 흠 안녕하세요 어어 뭐야 그냥 깨졌는데? 어 뭐야 나 72등이야 73등이야 개혁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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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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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 흘렸다 점프, 점프, 점프! 제발, 아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고역하지 마라 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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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왜 맞아 항아리 게임 닫겠습니다 팀이 좀 힘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팀이 좀 많이 힘드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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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쿨이야 잡았다 잡았네 하아 하아 라인 5마리를 버리고 핑크를 쥐네 하아 tampoco 하앙 나 어 뭐야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쉽지 않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깨냐 어? 좋은데? 여기가 불안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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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튼튼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항아리 깼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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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올리면 돼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요 다리를 지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게 하는 게임입니다 앞바퀴 들어가고 뒷바퀴가 뜨져 떠가지고 부서뜨리는데 아 항아리 다 깼습니다 대지향이 한바라 없어가란 거다 아 아 이게 뱉어졌다 진짜 아 이게 뱉어졌어 절차적으로 좀 올려도 될 것 같지? 아, 뭐지?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어폰 좀 꺾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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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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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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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흠흠 안녕하세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어 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서글탱 내가 한다 서글탱 내가 한다 소라리 한방 껴! 먹어줄 수 있냐? 못 가 이거 어떡해! 왜 여기다 여기다 붙였지 여기다! 야 아 잘못 붙였다 아 잘못 붙였다야? 생일 줄게 생일 줄게 응급해 더 맞아 더 맞아 야 더 맞아야지 더 맞아 더 맞아 뭐야! 아! 윈도우 업데이트 잠깐만 야 있어! 아! 윈도우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의자님 오늘도 늠름하고 멋지시네요 제가 재판이 잘 못 뺏던다 방금 그거 잘못 뺏던 거 점프 있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 얘기했대? 아니야 점프 내가 캔슬했어 저는 그 때마다 얘가 나의 오디오를 찍어놓은 것 같고 김화에서 어떻게 다가? 그래서 영암통하다가 에버미디어를 사용하다가 설정을 하면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는 여기 목소리가 통일까지 안들리 어? 야 나 레벨이 31인데 근데 마이크를 설정을 한거로 내 마이크를 설정하고 내 마이크를 설정하고 어? 야 나 레벨이 31이냐 어?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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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말레 박장댄다 말레 박장이야? 뭐야? 근데 박장댄다 확질대 맞질대 어? 맞아 맞아 내가 말했지? 케익클린 하면 이긴다고 그 다음에 좀 재료 들고 할까? 진짜 잡취 케익클린 들고 하면 나 힘들었어 아니 뭐 하는데 빨리 들어와 어? 그거 같아 아 인형 네 이거 맞냐? 이거 맞냐? 이거 맞냐? 어?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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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안 왔네 양복삼 그런데 이게 이역방송이 너무... 일하러 가야해서 상혁이 얼굴 못보고 간다. 상혁아 저녁방송때 올게 질방해야해. 상혁아 저녁방송때문에 상혁아 저녁방송때문에 상혁아 저녁방송 arts 어? 괜찮나? 응 어 어 어 오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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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얍 오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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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올라가고 걸고 올라가고 걸어 어? 비창혁 아아아아아아 다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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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목포프다, 야 아, 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라면받지 마세요 화장실에 많이 가야되요 밤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새벽까지 있거든요 새벽까지 많이 하겠습니다 흠 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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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흠 항아리 게임 다운받느라 느껴 온 것 같아요 그냥 스팀에서 다운받는줄 알았는데 좀 복잡하더라구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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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한 공강시간에 방송감사감사 오늘은 흠티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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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팔티 입고 하려니까 뭔가 여기 좀 추워서 궁금할 거 없어요 샌빠이 저 롤클럽 이름 비쌍여기에요 무려 회원수 열두명을 자랑하는 초대형클럽입니다 부럽죠? 블러드트데이 Ford XCL 뜯어진다 emoc mobile 흠흠 음 신 새로운 달이 떠오르고 있다 흠흠 어디지? 흠흠 이거 왜 바뀌는거야? 이거 이 집으로 간다 아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X5 olution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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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아 하아 흠흠 흠 안녕하세요 흠 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흠흠 흠 흠흠 흠흠 샌바이 항아리 켠왕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켠왕, 켠왕은 아니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좋은 것 같아요 옳은 오는 온 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싸 공개 우리팀이 킬 딴다고? 보니까 이게 블루팀이 거의 킬 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멍 때리는 사람 죽어서 힘들어하네 어디서지? 아싸 투도란 아싸 투도란 has the original 투도란 안녕하세요 흠 나 왜 여기냐 아 여기 힘들어 아 이거 좀 힘들어요 어떻게 올라가 어우 올라가게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뭔가 좀 잘 되는데 갑자기 감 잡힌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한번에 갑시다 어우 참 잘했습니다 고3인데 재방송을 보러 오시다니 참 잘했습니다 한번에 가겠습니다 두번 어 뭐야 한번에 갈 수 있잖아 미드 가야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마법의 배틀로 바위를 엮어내리라 흠 흠 아 아 뭐야 올라왔 뭐야 올라왔잖아 아니 아이고 왼쪽으로 당겨서 당기고 당기고 올라가고 다시 당기고 착륙만 하면 돼 됐다 클렌즈를 들어가겠군 흠흠 클렌즈를 들어가겠군 아 아 아 아 힘들어 아 아 아, 도움이 되겠는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달려 와 신발까지 샀어 달려 달려 바로 달려 이건 잡았다 달려가면 어떻게 잡지 하하하하 아깝다 아 크람이 안에 있었네 아쉽구나 콜카도 어디 생겼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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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아 음 좋은데 아 망했다 망했다 으 으 잘 맞췄어 잘 맞췄어 잘 맞췄어 잘 맞췄다 1인 분 1인 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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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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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면이 없어졌지만, 여기? 으하핳핳ㅋㅋ 여기여기여기 지금 디따 치풇 hang up madone ugh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룬은 뭐 이제 하다보니까 다 적응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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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뭐야? 아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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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서 행위스트 정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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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움직여도 움직여, 캐릭터가. 해시성 있네 아이쿠 어 어 왜 이렇게 이리로 가지? 넌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파 파 파 파 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어폰에서 전기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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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울어져서 그랬네 어 어 어 어 어 어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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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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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져라 미끄러져라 어 야야 너무 뛰었어 너무 뛰었어 오 위험했다 어 좀 더 내려갑시다 어 어 됐어 이 각도야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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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지 뭘 먹지 뭘 먹지 아 흠 흠 흠 어 어 이참에 깨자 각도 각도 좋구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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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어디야 아 여기서 떨어지면 태초 마을 아니야? 나 너무 왼쪽으로 봤는데 좀만 더 가자 그 으응 각도 좋구 으응 으응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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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유명한 뱀인가? 여기가 그 유명한 뱀인가? 하아 저게 그 유명한 뱀인가 보다 으응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뭐 암비션이 없지 암비션이 아 아 흠 흠 흠 아 배밀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뱀에 나간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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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어 어어 아 아 이거 이러다가 뱀타는 거구나 흠 흠 조심해야겠네 하아 이러다가 뱀타는 거야 흠 누구가 오지 않는다는 의미 없어 뭐야 이거 아 여기 좀 어려운데 타이밍 타이밍 흠 흠 듣고 옮기니까 힘드네 어어어 어어 어어 갈뻔했네 좀 멈추면 합시다 왼쪽 너무 무서운데 여기 흠 흠 어어 어어 왜 이렇게 무섭냐 여기 멈추면 타자 따위 탔다 아 타고 저기 올라가는 건가 본데 음 아 어 어 훔쳤다 아 좀 됐다 어떻게 움직여 어 된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정글이네 쎈정글 뭐있지 흠 흠 흠 흠 흠 이거 좋나? 일단 미드 잡았죠 일단 미드 솔킬 일단 미드 솔킬인데 으아 아! 제빨! 아! 예! 감정이 짱이에요 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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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남은다, 남은다 남은다, 남은다 어어어어어 야야야야 걸려, 뭐야 뭐야 안 빠져 야 안 빠져 안 빠져 잠깐만 야 이거 안 빠져 이거 뭐야 왔다 들어올까? 보세요 여기 안 빠지거든요 아니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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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뭐 있어 어어 어어 어허허허 뭐야 이거 어 어 뭐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야 아 씨 가는 줄 알았잖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움직이지 좀 봐봐 아 좀 여기 무서우니까 좀 이따 없지 아 아 나 저기 저기 안 빠지는 줄 알고 진짜 이렇게 큰일날뻔했네 흠 크.. 흐유.. 히.. 화이트 사람이랑 너가 쪘으면 아, 왜? 밥 먹어야 되나요? 야 얘네들 왜 풀있냐고 갔어 아싸 공킬 공킬 3개 일단 하나 찾아 찾아 뒤에 못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까비 여깄냐?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거 아 이러면 난 말렸는데 아 정리해서 가도 될까? 이거 시바나 노후광타라 무조건 먹어요 오취 어 뭐야 이 시들 파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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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생각 없네 파툰가 아, 아, 깃발스틱 악이었는데 어, 안 떴어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아이 아아이 빨리 쳐 W 왔겠다 슬로우로 이렇게 그리고 도망가자 이건 처형 당하면 되겠다 처형각 카다드인 지금 나왔으니까 경험치는 줘야겠는데 어? 아아 좀 천천히 죽을거에요 아아 아 에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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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퀄 좋아 잡나? 어우 어우 카종 갑시다 그렇지 잡았네 이거 진짜 레드 왔으면 개고수다 오케이 이퀄 흐흠 가만히 사나는 거 없을 거야 히힛 어어? 아, 행본인데? 이건 몰랐다 어, 살았네? 좋네 흠 흠 으어어얽 으아와! 아, 아아 으아 음 아, 흠 펀드. 어,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우. 오늘 조금만 하고 자야겠어요. 졸려가지고. 어디있어? 어, 어. 어후. 안녕하세요. 후니가 벌써 저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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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어. 잘 걸렸다. 어후. 이번엔 좀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 너무 많이 끌면. 오히려 안되는 것 같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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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것 같아.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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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안 돼?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느낌 왔다 흠 이거 왜 안 올라가? 잘 걸렸다 너무 느리게 해서 그렇다고요?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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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조건 뱀이야 저렇게 타면 빨리 타면 무조건 뱀인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빨리 안 타면 못가 훈이 높겠다고? 빨리 가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엔 진짜 간다 오우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돼? 이거 그 모루 그 모루에서 뛰는 거랑 비슷한데 어어 어 내려가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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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왔다 왔다 아 뭐하지? 흐흠 흠흠 으흥 으흠 으흠 으헠 으흠 he 자 여기는 스트리머분들 하는걸 많이 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어? 어? 뒤에 보니까 푹 파였는데가 있어요 망치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긴 없네? 그냥 가자 여긴 제가 항아리 공부한게 아니라 하도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알아요 약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는 없어 파 있는 데가 어? 여긴가? 미치지만 않으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반동으로 가야되요 거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흑 흠 흠 흠 흠 뭐야, 피넛도 있어? 왕호야 잘하자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득이냐, 이거 내가? 어, 품도 안 나왔어 안 먹어 뭘? 와 콩콩이 불나드네 야, 피 주지마! 어 이 정도면 뭐 어, 게이드 저 쿨 며칠이냐, 저 60초인가? 슬슬 망했네 이게 너무 운빨이야, 시스본거 어, 나 신발 안 찍어 아, 나, 아이고, 그 뭐야 영감 찍었어야 했는데 안 찍었구나 제가 영감이 찍었어야 했는데 영감님이에요 형 너 그만 할 줄 알았어 빨리 가 아, 감사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새벽까지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옆에 스카이였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 나, 시끄리 항상, 시끄리 죄송합니다 아 으이 아 이거 안 빨렸으면 잡았는데 아 만원 없네 오케이 마음 편히 집 갈 수 있겠다 으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흐, 흠 안녕하세요 어어 뭐야 그냥 깨졌는데? 어 뭐야 나 72등이야 73등이야 와 1등 거 한번 볼까 어, 나 이거 보고싶었어 어떻게 깼니 땡큐 흠 아 이게 정토기구나 와 사람 천잰데? 이거 다 버그 버그고요 이게 사실상 1등 아 아 이렇게 깰 수도 있긴 했어요 나랑 비슷한데? 로프 없는 거 빼면 흠, 간단하네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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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찐해 자꾸 나 이거 과속방지턱 만들라는데 안될 것 같다 여기는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지 뭔가 좀 창의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안될 것 같다 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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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거는 너무 요가 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갑시다. 어쨌든 비슷하긴 해요. 근데 생각하는 다른 방법도. 이상혁, 너는 양파야? 매일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플레이가 나오잖아.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이 매치하면 너는 나의 길빛 플레저. 오오. 아이, 감사합니다. 어. 오, 잠깐만. 이거 필요 없잖아. 기록 세우겠는데? 하지 마. 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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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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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낮에 방송 기다렸는데 안에서 아쉬웠어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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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낮에 방송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음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쉽지 않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깨냐 어? 좋은데? 여기가 불안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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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올리면 돼 좀 더 올립시다 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맞아줄게 서버탱 내가 한다 서버탱 내가 한다 솔라리 한방 먹어줄 수 있냐? 못 가 이거 어떡해 야 잘못했었다 아 잘못했었다 아 잘못했었다 생일 줄게 생일 줄게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뭐야 윈도우 업데이트 잠깐만 윈도우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의자님 오늘도 늠름하고 멋지시네요 잘못했었네 막 말고 잘못했었나 점프 나 데뷔 어떻게 얘기했대? 아니야 점프 내가 캔슬했어 게링 오버이 영암통화 앨범 미디어에서 사용하다가 설정을 하면은 나 데뷔 지금? 이제는? 여기 목소리가 어? 야 나 레벨이 111인데 나 레벨이 111인데 야 너 레벨이 111이냐 말레 말레 닫았어? 말레 박장냄까? 말레 박장이야? 뭐야 말레 박장냄까? 맞아 내가 봐 명품 미더지 내가 말했지? 케이클린 하면 이긴다고 자 잡취 잡취 케이클린 들고 하면은 나 힘들었어 빨리 들어와 응 그거 같아 응 다가잉 애들 이거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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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rhetoric 뭐 해Й 저쇼 지난 액 액 양념장 상혁이 얼굴 못보고 간다 상혁아 저녁방송 때 올게 질방해야 해 상혁아 저녁방송 음... 괜찮나? 음... 음... 아...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라면 받지 마세요. 화장실에 많이 가야 돼요. 밤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새벽까지 있거든요. 새벽까지 많이 하겠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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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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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여기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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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어, 뭐야 이거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이제 미드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마법의 팩트로 바위를 엮어내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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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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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올라왔, 뭐야 올라왔잖아 아니, 아이고 왼쪽으로 땡겨서 당기고 올라가고 다시 잠기고 착륙만 하면 돼 됐다 클렌즈를 들어가겠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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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들어 아 덥는데 으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달려 와 신발까지 샀어 달려 달려 바로 달려 이건 잡았다 일로 가면 어떻게 잡지? 하하하하 아 아깝다 아 크롬이 안에 있었네 아쉽구나 아쉽구나 콜카도 어디있네 아 으 으 으 으 흠 으 으 으 으 ㄹㄹㄹㅇ 아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블루밍이나 흠흠 흠 흠 오케이 오케이 손해 많은 손해다 이거 굉장한 손해인데 흠 흠 카드 없을 때 가자 와우 저거 진짜 뭐냐 귀찮네 진짜 흠 흠 흠 아 포션 두께 먹는거 좀 스누브 굴러가겠는데 아 포션 먹었으면 이거 할만했는데 흠 흠 흠 흠 아 아 마나우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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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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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우리 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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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템이 잘 쪘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윗 실사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죠 좋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잘 먹힌 것 같은데 라인복기 공개네 와우 다행히 무빙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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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으흠 으흠 어 시야 너무 너무 잘 잡았는데 흠흠 아 되나 아 어 뭐야 끌어 아 이게 좀 야 이게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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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어 어 흠 키튼트네 키헤 키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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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테이프 블리츠 그가 온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군이 당했어 흠흠 아 이건 아니지 쇼스까지 쓰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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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흠흠 흠흠 정글 게임인가? 정글이 너무 잘하는데? 으윽 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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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어 어어 다시 다시 가자 으흠 흠흠 어어 아 떨어질 뻔했다 으흠 우압 당기고 오오 흠 으흠 으흑 흠 으흑 으흐 으흑 흑 흠 아 왜이렇게 짧아 흠 야 잘 맞췄았어 잘 맞췄았어 잘 맞췄았다 1인분 1인분 흠 뭐야 찾았다 어딨냐 찾았나 봐 야 우리가 여기 어떡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왔구나 페이커님이 오셨구나 흐흐흐흐 안녕하십니까 흐흐흐 나 지금 하하하 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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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제일 내에 thros 일제일 순으로 사회차 핳 누구야 사나요 세이커 아아아 여기 여기 누구야 사나요 아 와 진짜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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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따라 많다라 뭐야! 뭐야!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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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퍽! 퍽! 30분 Canbs.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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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a. 흠. 흠. throne. 2mit. bharlили gu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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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만 하고 자야겠어요. 졸려가지고. 어디있어. 안녕하세요. 후니가 벌써 저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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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피곤해서 한 2시까지만 하고 끄겠습니다. 가자. 어우. 어렵네.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잘 걸렸다. 이번엔 좀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 너무 많이 끌면. 오히려 안되는 것 같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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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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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왜 이렇게 안돼.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느낌 왔다. 흠. 이거 왜 안 올라가? 아. 잘 걸렸다. 너무 느리게 해서 그렇다고요.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이거 무조건 뱀이야. 저렇게 타면. 빨리 타면 무조건 뱀인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빨리 안 타면 못가. 이제는. 흠. 훈이 높겠다고? 빨리 가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번엔 진짜 간다. 오우. 여기서 저기까지 와야 돼? 흐흐흠. 이거 그 모루. 그 모루에서. 뛰는 거랑 비슷한데. 어. 어, 내려가줘 봐. 내려가줘 봐. 내려가줘 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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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나도 깬다 왔다 왔다 아 뭐하지? 아~~ 아이 여기는 스트리머 분들 하는 걸 많이 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어 어 어 뒤에 보니까 어 푹 파여있는 데가 있어요 망치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긴 없네 그냥 가자 제가 항아리 공부한 게 아니라 하도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알아요 약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는 없어 파 있는 데가 어? 여긴가? 미치지만 않으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반동으로 가야 돼요 거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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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우야 망우야 잘하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안 먹어 안 먹어 뭘 와 콩콩이 불러야 되네 흠 흠 야 피 주지마 어 이 정도면 뭐 어 게이드 저 쿨 몇 채 저 60초인가? 셀스 망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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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음빨이야 시스문거 어 나 신발 안 찍어 아 나 아이고 그 뭐야 영감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었구나 흠 흠 제가 영감이 찍었어야 되는데 영감님이에요 형 흠 흠 빨리 가 아 감사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새벽까지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옆에 스카이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이틀 연속으로 새벽까지 하려고요 으으으 아 이거 안 빨렸으면 잡았는데 아 많았네 오케이 마음 편히 집 갈 수 있겠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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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빈숭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남자 빈숭이! 어 참 정글러 참 원 딜러 아깝다 아 욕먹고 싶은데 글러디가 지불 안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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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김치 고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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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밑에 같은데 무궁이야 하아 오늘 안에 깨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물로 chances 하아... 오 점프 갑시다 중국어 할 줄 알았냐고요? 중국어 인산말 밖에 몰라요 왜 안 자지나? 됐다 그래서 점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보기에 점프 가게 없네 이쁙 1 2 3 4 4 4 4 아.. 진짜 못 죽이네 방금 욕 먹었는데 뭐 하루를 살려와 개스레이같은 게임이잖아 이 그지같은 포식자랑 오밀다니깐이야 이거 날라오나온거야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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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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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어 뭐야 그냥 깨졌는데? 어 뭐야 나 72등이야 73등이야 와 흠 1등 거 한번 볼까 어 나 이거 보고싶었어 어떻게 깼니 땡큐 흠 아 이게 정토기구나 와 이 사람 천잰데? 아 이거 다 버그 버그고요 이게 사실상 1등 아 이렇게 깰수도 있긴 했어요 나랑 비슷한데? 로프 없는거 빼면 흠 흠 간단하네요 그냥 기나가기만 하면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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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창의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건 이거는 너무 녹아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갑시다. 어쨌든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제 생각하는 다른 방법도. 이상혁, 너는 양파야? 매일 까면 갈수록 아름다운 플레이가 나오잖아.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을 매치게 하는 너는 나의 길피 플레이죠. 오오 아이, 감사합니다. 어 오, 잠깐만. 이거 필요 없잖아. 기록 세우겠는데? 몇 등이야? 아 왜 이렇게 잘해 사람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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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J Not your name 9999 Love Double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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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뱉으면 좋겠어 끌렸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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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리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흑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이구나 아, 이구나 아, 이구나 아, 이구나 아, 이구나 아, 이게 왜 맞아? 아, 이구나 항아리 게임 다 깼습니다 팀이 좀 힘드네 아, 이구나 아, 이구나 팀이 좀 많이 힘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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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쿨이야 잡았다 잡았네 하아 라인 5마리를 버리고 핑크를 쥐네 라인 5마리 라인 5마리 라인 5마리 라인 5마리 어 뭐야 라인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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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6마리 라인 4마리 응? 아 아 자꾸 믿음만 오네 나갈 수가 없는데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어폰 좀 꽂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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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흠 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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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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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고마워 고마워 먹 decid uster craper 저는 네, 저는 잘 지냈구요. 여러분 뭐 그냥 중국에서 어차피 그 호텔 안에 연습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에서 먹고자고 다 할 수 있어서 솔직히 한국이랑 똑같았던 것 같지 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룬, 제가 바뀐 거는 오늘 오늘 12시부터 몇 판 좀 해봤는데 한 뭐 일주일 정도면 적응할 것 같아요 우리 역 보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어차피 근데 미드는 많이 바뀐 게 없던데 미드는 룬이 어차피 이거예요 다 이거에서 조금씩 바뀌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포지션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공부를 하는 게 미리 예습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센빠이 솔직히 어제 작년처럼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이번 머리 예쁩니다 머리를 네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도벽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구요 자, 어디로 돌려야겠다 국제올보 상역이 힘내라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미드는 그냥 마법 마법에 좋은 게 다 있어서 AP 캐릭터들은 이거 다 써야 돼서 별로 스티치가 많진 않아요 탱커들 이거 쓰고 그냥 좀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이제 좀 게임할 때 적응하려면 오래 해봐야죠 안녕하세요 어제 농구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어제 농구 네 농구 직관에 갔는데 경기가 너무 좀 길더라구요 생각보다 100점 넘게 나와서 서로 아무튼 이겨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100점 넘게 나와서 서로 고기 감사합니다 고기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울고있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타이핑 올스타 뽑힌 것도 축하해요 올스타 감사합니다 휴가때 뭐 제가 하는게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항아리 게임 제가 항아리 게임 제가 트위치 트위치 꼈어요 꼈어요 조직해 어 아 나도 사야 할까? 알겠습니다 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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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안돼 맛을 줄게 서버탕이 내가 한다 서버탕이 내가 한다 소라리 한방 껴! 먹어줄 수 있냐? 꺼! 이거 어떡해! 야 잘못된다 아 잘못된다 생일 수게 생일 수게 눈물에 더 맞아 더 맞아 야 더 맞아야지 더 맞아 더 맞아 뭐야! 뭐야! 윈도우 택! 잠깐만! 야 윈도우! 윈도우 택! 안녕하세요 의자님 오늘도 늠름하고 멋지시네요 도대체 고등학교 이동학생 나 레벨이 30명 이동학생 도대체 이동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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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나 레벨이 32명 어! 야 나 레벨을 31명 어? 나 레벨이 맘레 도대체 말레 박장됐다 말레 박장댄 뭐야 말레 박장댄 뭐야 뭐야 연동학생 혜성 말레 박장댄 막댄 뭐하는데 빨리 들어와 물 안 왔네 건조건 고춧가루 일하러 가야해서 상혁이 얼굴 못보고 간다 상혁아 저녁방송때 올게 질방해야해 안녕하세요 나 왜 여기냐 아 여기 힘들어 아 이거 좀 힘들어요 어떻게 올라가 어우 올라가게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뭔가 좀 잘 되는데 갑자기 감 잡힌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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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했습니다 고3인데 재방송을 보러 오시다니 참 잘했습니다 한번에 가겠습니다 한번에 가겠습니다 두번 두번 duck icked 으음 온 어 뭐야,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미드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 뭐야, 올라왔, 뭐야 올라왔잖아 아니, 아이고 왼쪽으로 땡겨서 당기고 당기고 올라가고 다시 당기고 착륙만 하면 돼 됐다 클렌즈를 들어야겠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힘들어 아, 더럽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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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망했다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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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Bould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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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스테이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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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아 와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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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ㅋㅋ 씁 휴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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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 석 석 음 아 음 어 어 아 아 으 아 으 출발 아 아 아 아 아 그 뭐지 유진이 형 누구 해봤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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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망 움직여도 움직여 캐릭터가 현실성 있네 음 아 어 어 왜 이리로 가지 넌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파 파 파 파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어폰에서 전기 왔어 어 아 너무 기울어져서 그랬네 아 아 아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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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으응 어 지금 으응 으응 Bacon 의 강력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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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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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져라 미끄러져라 야 너무 뛰었어, 너무 뛰었어 좀 더 내려갑시다 어 됐어 이 각도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떻게 먹지? 뭘 포기하고 뭘 먹고 아 흠 흠 흠 어 이참에 깨자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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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여기서 떨어지면 태초마을 아니야? 나 너무 왼쪽으로 봤는데 좀만 더 가자 각도 좋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 유명한 뱀인가? 하아 하아 저기 그 유명한 뱀인가 보다 우리 같은 맛 너와 우리 앰비션이 아니라 앰비션이 반대 앰비션이 반대 아 여기 좀 어려운데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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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옮기니까 힘드네 어 어어 어어 갈뻔했네 좀 멈추면 합시다 아 솔직히 왼쪽 suced라 사이드 왼쪽 너무 무서운데 여기 어어 왜 이렇게 무섭네 여기 멈추면 타자 타자 탔다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여기? 어 왜 이렇게 무섭냐 여기 멈추면 가자 탔다, 아 타고 저기 올라가는 건가 본데? 타고 저기 올라가는 건가 본데? 아 어 멈췄다 아 좀 됐다 어떻게 움직여, 어 된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정글이네 센 정글 뭐있지? 네 의지로 여기서 끝을 보겠노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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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미덴 선지인데 이거 으아아아 제빨 아 예 감전은 짱이에요 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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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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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걸려 뭐야 뭐야 안 빠져 야 안 빠져 안 빠져 잠깐만 야 이거 안 빠져 야 이거 뭐야 나갔다 들어올까 보자 여기 안 빠지거든요 아니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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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뭐 있어 어어 어어 어허허허 뭐야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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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야 어어 어어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아 움직이지 좀 봐봐 아 좀 여기 무서우니까 좀 있다 합시다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나 저기 저기 안 빠지는 줄 알고 진짜 이렇게 큰일 날뻔했네 아 이쁘 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형 사람이랑 너가 쪘으면 아, 왜? 아, 뭐 좀 해야 되나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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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들 왜 불쾌냐고 갔어 아싸 꽁킬 꽁킬 3개 일단 하나 찾아 찾아 뒤에 못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까비 아싸 꽁킬 꽁킬 3개 여깄냐?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거 아 이러면 난 말렸는데? 아 하아 정리로 가도 될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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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톤 가 아파톰 어차피 힘들어서 생각없어 아! 아 깃발스틱 악이었는데 어 안떴어 아파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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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아이 깃발 찹 W 왔겠다 슬로우로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도망가자 이건 처형당하면 되겠다 처형각 카다드인 지금 나왔으니까 경험치는 줘야겠는데 어? 아아 좀 천천히 죽을거에요 아아 아 에반데 아 comp. 아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준비중에는 저한테 연락주세요 흠흠 흠 하가리 이제 껴야죠 오늘 안에 껴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 하아 오우 오우 점프 갑시다 중국어 할 줄 알았냐고요? 중국어 이 산마일밖에 몰라요 왜 안 자지나? 됐다 그래서 점프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잘 보기에 어어 아.. 점프가기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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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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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곳에 가면 없네 아니다, 아주 이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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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소리, 카카오, 카카오, 태초마을은 어떻게 생겼나요? 보여주세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태초마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여긴 좀 쉬운데? 여긴 좀 쉬운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지만 말해봐요. 여긴 왔어요. 가자. 어. 어. 그냥 걸리겠는데, 여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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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엠! 이게 좀 쉬운데? 앗! 어? 아! 아! 괜찮아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어 천사인갑시다 여기만 넣으면 돼요 어? 안녕하세요 어어 뭐야 그냥 깨졌는데 어 뭐야 나 72등이야 73등이야 와 흠 1등 거 한번 볼까 흠 어 나 이거 보고싶었어 어떻게 깼니 땡큐 흠 아 이게 정토기구나 와 와 사람 천재인데 이거 다 버그 버그 뭐야 이거 이게 사실상 1등 아 이렇게 깰 수도 있긴 했어요 나랑 비슷한데 로프 없는거 빼면 흠 간단하네요 그냥 기나가기만 하면 되네요 그냥 기나가기만 하면 되네요 흠 아 아 아 아 아 찐해 자꾸 나 이거 과속방지턱 만들라는데 안될 것 같다 여기는 아니다 어떻게 해야되지? 뭔가 좀 창의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건. 이거는 너무 노가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갑시다. 어쨌든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냥 생각한 다른 방법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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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부, 원, 치킨, 라이스 땡큐 세워야 되나? 돈이 많으니까 돈을 씁시다 3개 흐흐흠 흐흐흠 흐흠 아 아이쿠 아이쿠 오 길다 이거 아이쿠 어어 어어? 어? 미니언 맞았었네? 어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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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흠 아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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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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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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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난리 났네 아 손에 갔다 흠흠 하귀를 당했습니다 어어? 안되는데? CS 차임 벌렸다, 미드 흐흐흠 아 뭐야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흡 아 읗 ping 경영 흠 흠 흠 히앗 3 4 5 5 5 5 6 6 6 9 9 10 10 10 아 안 터졌네 깨지겠는데 흠흠 흠 흠 지게인데 흠 어? 흠 풀 못 썼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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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형 낮에 방송 기다렸는데 안에서 아쉬웠어요. 응. 응. 네, 축하하셨습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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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한다. 잘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어? 어? 못봤는데, 오늘 낮에 방송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못찾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엉망하지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끌렸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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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되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어폰 좀 꺾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하나 드실래요? 땡큐 어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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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네 저는 잘 지냈구요 여러분 뭐 그냥 중국에서 어차피 그 호텔 안에 연습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어서 솔직히 한국이랑 똑같았던 것 같지 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룬 제가 바뀐 거는 오늘 오늘 12시부터 몇판 좀 해봤는데 한 뭐 일주일 정도면 적응할 것 같아요 한 뭐 일주일 정도면 적응할 것 같아요 우리 역 보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어차피 근데 미드는 많이 바뀐 게 없던데 미드는 룬이 어차피 이거예요 다 이거에서 조금씩 바뀌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포지션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공부를 하는게 미리 예습을 해 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샘파이 솔직히 어제 작년처럼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이번 머리 예쁩니다 머리를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도벽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이제 있어요 해당 않으세요 어떻게 머리를 멈추 해당 해당